여린 영혼의 고통스러운 얼굴로 편안한 얼굴로 바꾸어 주소서 여와나 아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권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, 다음엔 나타났어 여기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는 것 같아 한별이가 악마라고 네가 하준이한테 그랬지 주님은 당신을 버린 거야 그만해, 진짜 빼주자 이제 저희가 당한 이 고통과 이 상처를 주님에게 맡깁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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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